시작! 미, 미, 도, 하나, 둘, 하나, 연결, 레, 띠고, 두 박자나, 둘, 미, 레, 띠만 돼, 그다지, 솔, 솔, 또 띠고, 솔, 다, 미, 띠고, 미, 연결, 레, 두, 레, 띠, 리듬 맞춰서 하나, 둘, 손몰리고, 어? 아니야. 한 척만 올리는 거야. 멜로디만. 시작! 하나, 둘, 하나, 박자, 하나, 둘, 셋, 하나, 박자, 넘어가다. 그렇지. 잘했어. 이대로 봐. 근데 너 집에서 연습할 땐 하나? 집에서 연습할 때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신과처럼 이렇게 배운데로 하는 거야. 시,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들어서 하나, 둘, 셋, 나와, 더, 오른, 들어서, 나와, 그래, 또, 작게, 다, 아니, 미, 때리면 안 된다고 했어. 항상, 항상 그 다음에 들어갈 때가 늦어. 그냥 오래 갖고 있어. 그러지 말고, 더, 빨리 가서, 도, 하나, 투비, 도, 하나, 투비, 도, 하나, 투비, 도, 박자. 더, 한 박자. 다시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, 거기 맞춰서. 맞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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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서 오른손 더 들어. 자꾸 낮춰. 아니야. 둘, 셋, 하나 둘, 셋, 하나 둘, 셋. 빛나 손가락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렇지 그 소리야 1, 2, 1,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생각시에 우리 아들